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정부가 의결한 해병대원 특검법 제의 요구안을 제과했습니다.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요. 자세한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장효인 기자. 대통령실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고 이를 대통령이 제과한 겁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15번째입니다.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앞서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는데요.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헌법유린, 반헌법적 특검법 등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한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진실 규명에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제2호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 절차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